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식갱이 합니다 흐흐흐 장난이구요 자 지금 예 이 추억의 탑에서 새로운 퀘스트가 떴어요 다들 지금 하고 계실텐데 요 스토리 중에서 지금 섀도우 모식갱이 예 흙을 쓰러뜨리고 보고한다 그리고 적을 쓰러뜨리고 보고한다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요거는 화토뿔 1 지금 방금 들어온 추억의 탑 거기서 화토뿔 1 심볼 보스들을 잡으면 필드에 없는 심볼 보스 잡으면은 섀도우 드래곤을 잡을 수 있어요 요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구요 그리고 섀도우 적 같은 경우는 화토뿔 2 입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또 2도 완성되면 올릴 예정이구요 지금 화토뿔 1만 올 클리어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토뿔 1 2 있죠 2는 장비 파밍이나 골드 수급으로 많이 가구요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 거의 한 1000만 골에서 1500만 골 패스권 기준이구요 2배로 팔리기 때문에 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벌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밍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에서 한 40분 나중에 몹이 아직 다 안나와서 그렇고 다 나와도 1시간 내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처음 잡았을 때 영상이라 요게 없을 거에요 그래서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생생한 뉴비 뉴뉴비 입장에서 잡았구요 자 그러면은 영상 대체할 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도시면 되요 여기는 보통 60레벨 정도 되셨으면은 이미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네 고거 참고해서 주세요 어마어마하구만 이게 보스지 이거 하나 뭔지 모르는데 뭐 다 쳐보면 나오겠죠 요구면 죽을 겁니다 검은 아니구만 안검인다 이것도 아니네 아씨 활인가 아닌데 보통 단검 검 도끼순 아닌가 약점이 이거 하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책 같은데 아닌데 아 몰랐띠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머쓱타드 이게 어디였지 자 그럼 이어서 잡을게요 여기 몹들은 잡으면은 특수한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화똑불 1거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화똑불 2때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참고로 주요옵소는 투구가 이제 공속 증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개 쩝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대한 몬스터드로 잡을 수 있는 옥토패스 한입 하실 그래서 얘네 잡는게 솔직히 말하면 심볼 1도 잡아야 됩니다 고감작 하려면 각각 투구랑 갑바 두개씩 있거든요 물론 하나는 너프 버전이라 대충 옵션 제가 기억나는 거는 머리 기준에서 속도 증가입니다 그래서 화똑불이 15%고 화똑불 2가 15%고 1이 아마 10%인가 그럴거에요 그래서 제가 공략 안하려고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뉴비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나 부탁해 버튼 터치 그냥 여기서 맨 가운데 만 하는거에요 다 잡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얘네도 잡으면 협곡인다 잡을때마다 또 루비 10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 잡을때마다 얘는 레벨이 낮아서 그냥 평탈으로 잡아요 근데 재료를 주니깐 전설 마회 이런거 전설 증명도 받구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또 2 돌면은 오늘 나간 엄청 돌았는데 일단 봅시다 어떻게 표시되는지 궁금하네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아 5분이면은 1진 다 덜거 같거든 빠르게 할거라 빠르게 할거라 얘는 또 뭐야 나 이런 애 못본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모든 필드 몹을 잡으면 뭐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나봐요 약정없이 그냥 두드려 폈네 그냥 전설 마회 숲 이렇게 주잖아 실은 저게 뭔지 모릅니다 레알 뉩뉩이라서 그냥 빠르게 돌겠습니다 저거 매일 잡아야되나? 지금 이것보다는 여기 드래곤만 잡는게 낫지않나? 지금 뭐 샌드홈도 잡고 막 이랬어가지고 나 여기 잡아내도 온거 아니지? 에이 제가 설마 여기 봐보겠습니까? 봐보네요 아이씨가 아깝게 이씨 내가 멍청이라니 여기다 돈거지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제 몇개 안남았어요 아이씨이 멍청이 탑에 입구로 돌아갔어 아 젠장 시가 없는데 그시 참 미안합니다 어 눈 여기 바로 드래곤일거 같은데 아 몰라 그냥 빨리 잡아 여기 드래곤일거 같은데 드래곤을 꼭 잡으라 하더라구요 드래곤이 맞나? 아닌데? 드래곤이 아닌데? 쟤는 얜 잡았던거 같은데? 오스였던거 같은데? 얜 개악하는데요? 뭐야 어디있어? 다 잡아야 뜨나? 뭐지? 언제 뜨는거지? 뭐지? 이씨 왜 드래곤 어딨어 이거 뭐요? 이 공략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색해볼까? 어딘 든거야? 일단 잡아봅시다 저기 가운데 빈거 저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야 공략이 아주 그냥 폐해가 잘되있구만 여기 약한 애들인거 봐 그냥 평타치면 잡을거 같아 내가 5분 컷 육면접 별종 죽어 임마 이 공략이 이건 다 안잡아야 되겠지? 이거 한 번씩 다 잡아야되나 이거? 다 잡은것들이 여기 올라오는겁니다 근데 난 궁금한게 필드에서 잡고 저기서 좀 더블로 잡히는지 저건 이따 확인하면 되요 제가 지금 싹 다 돌았거든요? 그 두번째 지역? 화터풀2에 있는 것들? 그걸로 비교하면 될거 같긴 한데 저 이씨 문어도 있네 저 이씨 문어도 있네 저 이씨 문어도 있네 저 이씨 문어도 있네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그냥 평타로 치면 되는구만 아주 개 쎄 보이죠? 예 실제로는 통곡이 벽이었습니다 지금 좀 쎘어요 아 쎘던 애들인데 근데 저 재료는 어디다 쓰는거냐? 일단 지금 모아놓긴 하는데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 드래곤 언제 나와? 니꺼까지 잡으면 나오나? 드래곤은 내가 아는 그 라지드 드래곤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 다 잡은거 맞지? 치매라 내가 얘 좀 센데? 하지마 어림도 없겠죠? 큰일난데? 켈링 오늘 난리겠네 켈링 잡는데 그래도 한 1,2분은 걸린대 켈링 잡는데 그래도 한 1,2분은 걸린대 켈링 잡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1,2분은 걸린대 미리 좀 할까 일단 5분 것은 손쉽게 되는데 파토풀2는 또 5분 표시 안될거 거든요 봅시다 지금 전설 마에 다 모았고 드래곤 언제 나와? 상점에 팔아야 나오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공략도 어디 친절하게 돼 있는데 없어가지고 다 잡아놨어 아니 Organisation 또tu 난 따라서 상점에 공략단 상점에 어허 마akers necess 아까 오쩌라는 거야 이거 드래곤 어딨어요 아 나 진짜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난리네 지금 이제 뭐 어딨는데 이거 사 어딨다는 거야 어딨어요 아니 드래곤을 잡고 싶은데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어딨어 아 나 진짜 아 여긴가 보랏빛 나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 알죠 어딨는 거야 어딨는 거야 아 여기 아니잖아 아 나 이것 때문에 시간 끌리네 진짜 어딨는 거야 드래곤 아 돌겠네 진짜 이걸 몰라가지고 시간 낭비를 안해 지금 아니 그림자 드래곤 블랙을 잡고 싶은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뭐 씨부리기만 하고 안 나와 어딨다는 거야 아니 씨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아 나 여기서 3분 날라갔네 진짜 돌겠네 뭐야 못 뜨나 오 좋아 아 진짜 나왔어야 되는데 아 진짜 나왔어야 되는데 그릴라 땀 버렸다 빨리 드래곤 되나라 음 들었어 빨리 빨리 시간 없어 궁극이 멋있게 탁쳐 빨리 버터풀 안쪽에 공간 있대요 알아서 탁쳐 탁치라고 미안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죠 참 그냥 나오면 되지 꼭 말을 해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구만 빨리 빨리 맞춤 뜨자 뭐여 이건 또 오 드래곤 잡으러 가는 길이요 내가 내가 드래곤 슬라이어 예주도 오 Ой 오 시애트 개멋있어 纟 тер심 가봅시다 하 레벨이 80이군요 의 Bref 예습be 버스 코모더를 쓰지말까 쓰자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걸릴질지 모르니까 지금 설 Ó 켰거든요 검색을 해서 약점 뭔지 다 압니다 지금 치트키스도 있죠 버스커멧 도농자의 황조 방각이랑 갈꺼 그렸네 다음편에 끝날거 같은데 10분 남았네 이제 쉴까 안해도 될거 같은데요? 생각보다 약한데? 생각보단 약한데 오 센데? 센데? 검으로 때리고 요거 하고 활은 안먹.. 활 안먹혀도 활 딜이 세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원턴킬 되나? 아 그게 좀 해야되네 아 이거 헛도프 툰옥 오래걸리겠는데? 이거 원래 활이 약점인데 딜이 안들어가야죠 다음편에 끝나겠네 이거 바로 켈링 가야겠네 뭔데 이거? 그럼 뭐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거에요 아 위치 바꾼거에요? 귀찮게 시 스킬 다시 지정해야 되잖아 뭔 뒤졌다 이번에 끝났습니다 무조건 끝났습니다 아 실때 까지면 이렇게 약점이 풀리는구나 이런 기믹이 있었네요 하지만 활로퐁 나이스 1분 컷? 기목자 뭐 아이템 안주는데요? 이건 수벌 아 이렇게 넘어가는거야? 와아 드래곤 홀리쳤다 와아 드래곤 홀리쳤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음 그래그래 음 가슴이 벅차 훌쩍 뭔데 드래곤 슬라이어 대단하다 다음은 백룡 죽이면 되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피켜 알아 알아 이 아래야? 못 말리는 병리 빨리빨리 시간 없어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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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강한 여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냐 냐 좋네요 근데 왜 보상을 안줘? 뭔데 아 진짜 싸울래? 보상 어딨는데 걔 열받게 하네 보상이 없는데요? 걔 꼴받네? 시간 지나면 날아가는데 어 오씨 뭔데 이거 보상 준대매 개열받네 개꿀받네 뭐야 이거 여군가? 어 흠 이렇게 지금 드래곤 어 이렇게 잡았네요 일단 어딜인지 모르겠으니까 나갑시다 빨리 해야되요 8분 남았거든요 일단은 뭐 많은건 못하겠고 일단 가봅시다 보상은 어딨다는거야? 나감이 있나? 참네 보상이 어딨다는구요? 개열받네요 킹악? 아 아 가봅시다 어 여깄다 개꿀다 흥룡의 스카프 저기 뭐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볼게요 액세사리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흥룡의 액세사리 어딨냐 흥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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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러겠네 이름 순 안되냐 이거? 참 뒤집어 와씨 흥룡 흥룡 이름 순이 아니라서 찾기가 더 힘들어요 흥룡의 스카프를 얻었다 했거든요 옵션이 뭔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급하게 검색해가지고 약점만 보고 많아가지고 흥룡이 어딨냐 흥룡 나만 안보인거야 지금 여깄다 어우 개똥이네 흥룡 그나마 sp 자동회복효과가 있긴 한데 육밖에 안되고 별론 여까면 개좋은건줄 저격이 안좋냐구요? 이거 보고 가세요 아 이게 안좋구나 여기냐 약초 50개기 저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 여깄네 요거 보세요 이거 요거는 전열액에 전체에 전체 맞나? 전열액에 sp 자동회복 10 있잖아요 이게 엄청 개꿀입니다 네 내 자리 안차지야되니까 에이투가 아주 좋아죽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